인천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제6회 시민참여위원회를 지난 29일 개최하고 캠프마켓 군수품 재활용센터, 복합오염토양 정화용역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캠프마켓의 미래,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11월 1일부터 이틀간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일차에는 전문가 중심의 분과별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2일차는 부평, 미군기지, 시민투어 등 참여행사로 진행하며 세부 일정은 컨퍼런스 추진기획단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추진 중인 캠프마켓 군수품 재활용센터 복합오염토양 정화용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위원들은 투명한 정화작업을 위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CCTV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